네. 8월 2일 부동산 대책 발표. 그야말로 전체 그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가라앉히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좀 강력했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른 지역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가격이 오르더라. 이거는 조금 더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지역을 늘렸죠.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곳이 성남시 분당구하고 대구시 수성구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조정대상구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투기지역으로 파리대책에서 발표가 된 내용인데 일단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좀 특징이 있다면은 사는데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제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출 규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ltvdti 대출 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융자를 안고 그리고 집을 사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더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분양권 된 상태 관리처분 이후에는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하고요. 또 재건축마저도 조합설 이후에 조합원에 대한 자격이 제한되는 부분 전매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반 분양권에 대한 재당첨 기간도 5년까지는 재당첨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 또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계 신고를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좀 여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집값이 조금 약간이라도 좀 올랐다라고 생각되는 곳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이라고 해서요. 인천 연수구라든지 부평구 또 안양의 만안구 동안구 그리고 성남수정구 중원구 고향일산 동구 서구 또 부산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또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해서 조금 더 지켜보다가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투기 가열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확실하게 정부에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에 대한 개선을 좀 추진하는 움직임까지 9월 5일 부동산 대책에 추가로 깃들어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예전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을 좀 현실에 맞게 조금 변화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일단은 그 전 같은 경우는 주택가격이 이런 식으로 3개월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10% 이상 상승하거나 아니면 연속 3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이렇게 3개월 동안 지켜보니까 2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요거 중에서 3개가 하나라도 이렇게 해당이 되면 분양가 3개 상한제 적용을 했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3개월 동안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 요거는 기본이고요. 플러스 해서 나머지 3개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해당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부분으로 현실성 있게 이렇게 변화를 줬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아주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값에 대한 안정의 의지는 계속 강화되리라고 보고요. 여기도 또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계속 꾸준히 전체적으로 좀 오르는 분위기가 연속된다 그러면 보유세까지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정부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요.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일단은 알아가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조정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이 해당이 안 된 곳에 대한 기존의 상황들 그리고 해당된 곳에 대한 규제가 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